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히는 14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입니다. 말씀은 잠원 2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지는 사자와 주림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마르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처맞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실천입니까? 도덕적인 행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느냐?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시예수 루이스는 말합니다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자문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상은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잘못인 게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도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보이는 건 많이 소유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며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죄를 고백하며 항상 진리의 편에 서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가로목과 세로목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저 러시아의 정교의 십자가는 십자가 아랫부분에 사선으로 된 가로목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저울을 의미합니다 정의의 저울, 심판의 저울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지만 좌편 강도는 끝까지 완악하여 지옥에 갔던 것처럼 정교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하늘로 올려질 수 있을까 아니면 죄 가운데 떨어질까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의인이 담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인이 담대한 이유 내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회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극률히 여기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내 약점을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감춰야 해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자유를 주지만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쓴 약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쓴 약을 먹을 때 무엇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아는 자에게 용기가 있으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극류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 은혜로 충만한 인생 풍족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둘째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욕심 중에서 유혹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게을러도 된다라는 유혹일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면 돼 들리는 곳에서만 잘하면 돼 나를 잘 포장하면 돼 착한 척 선한 척 하면 되라는 유혹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계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항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주를 경계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어둡고 완악하며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왜 외로울까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이 빠지면 성실함을 놓쳐버리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옵니다 본문 18절도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성실하게 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간합니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행한다는 건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다면 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은혜롭고 축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목표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주신 사명 오늘 충심으로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간합니다 본문 20절도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되어 보이는 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충심의 사람 되어서 충성된 사람 되어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걸어가신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끝으로 셋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필림 얀씨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분주한 것 본질에서 벗어나 격가지를 붙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피곤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비록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어떤 풍요로움보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 담대하게 저 승리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특별한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십자가로 열어주신 새길 그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용기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적용입니다 이 질문들에 꼭 답을 하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긍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외부 요건에 좌우되지 말고 그 친밀함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주 안에 있습니다 다른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사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